QS이죠. 다시 연속 득점. 배치가 어렵습니다. 피큐치기를 저 먼 거리에서 저 두께를 맞춰내네요. 네, 좋습니다. 대단합니다. 나머지 2점. 역시 잘 칩니다. 멀리 있는 일목적고. 지금 배치는 1접고의 두께를 맞추기가 상당히 부담이 느껴지는 배치거든요. 회전력을 줄여놓고 왔겠죠. 대회전. 교재호. 이제 3세트. 마지막 한 점 남아있습니다. 정말 빠릅니다. 무슨 기계 같아요. 그렇죠.